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의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2023년 전국사회복지 나눔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시상식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 등의 부문으로 나뉘어 상장이 수여된 가운데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에 모범이 된 분들과 기관에 상장이 수여됐습니다. 협의회 김성희 회장은 전국의 나눔 실천과 덕분에 나눔 문화를 확산은 모든 사람의 희망이 되고 있다며 협의회도 사각지대 없는 복지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도내 버스와 택시에 긴급복지 핫라인 홍보물을 부착하며 연말 복지 사각지대 집중발굴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경기도는 핫라인으로 전화를 하면 어려움을 겪는 누구나 또는 이웃이라도 긴급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복지 핫라인 번호는 031-120번 또는 010-4419-7722로 경기도는 위기 도민 발굴이나 제보를 받아 맞춤형 복지 서비스까지 연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기 가구를 찾고 도민 복지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환 회장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대에서 열린 2023 아시아 패럴림픽 APC 시상식에서 아시아 훈장을 수상했습니다. 아시아 훈장은 아시아 지역 패럴림픽 무브먼트와 장애인 체육 발전에 기여한 인물 또는 기관에 수여하는 최고 영예 이상으로 2년에 한 번 시상합니다. 정 회장은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 덕분이라며 앞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지역의 장애인 스포츠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